성경, 불경, 도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욕심내지 말아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. 왜 모든 종단의 화두가 욕심내지 말아라인 것인지 궁금하고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고 있는 저희들의 공부는 무엇을 화두로 잡고 해야 되는지 무엇을 깨치라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 아 욕심? 욕심이 어느 편에 큰 거죠. 왜 지금 지식사회에서 멘토가 욕심내지 말아라 했냐면 지금 성경, 불경, 도경이 몇천 년 동안 전부 다 굉장히 뭘 주장했잖아요. 성경이 맞고 또 도경이 맞고 불경이 맞고 전부 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사회에서는 주장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지금 성장할 때는 몇천 년 동안 성장했어요. 수천, 수만 년 동안 성장했는데 성장하면서 언제까지 왔냐면 2014년도까지 왔어요. 그럼 2014년도는 무슨 시대이냐면 호천시대거든요. 그럼 호천시대는 뭘 하냐면 지식사회라. 지식사회는 옛날 우리가 성장할 때가 좀 다른 거예요. 왜냐하면 그때는 전부 다 모자라기 때문에 무조건 채워야 돼.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진화라는 말이죠. 사람도 진화하고 동물도 진화하고 우주도 전부 다 진화하는 거야. 그럼 30도로 올 때까지는 전부 다 진화했는데 인간이 전부 다 진화를 계속했어요. 동물도 진화했어. 어디서 가면 독사도 진화했어. 우주, 무지, 전부 다 진화를 다 했다니까. 그런데 진화 끝난 시대가 딱 있었죠. 그러면 지금 호천시대에 올 때는요. 불과 지금 몇십 년 안 걸렸어요. 70년도 전부 다 호천시대에 왔는데 그럼 70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뭘 먹었냐면 엄청난 지식을 지금 먹었거든. 그럼 대한민국에서 만든 지식을 먹었냐면 이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신들이 희생해서 만든 지식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 거야. 단 몇 년 동안에? 70년 동안에. 그런데 지금 먹은 건 70년밖에 안 돼요. 그런데 그전에는 뭐냐면 수천, 수많은 동안 와서 인간들이 전부 다 윤회하면서 신들이 뭐냐면 지식을 생산하고 또 지식을 먹고 또 다시 다음에 윤회해서 또 지식을 생산하고 또 지식을 먹고 계속해서 전부 다 반복이 됐는데 이때는 지식사회라는 말을 안 썼는 거죠. 그냥 뭐냐면 내 지식을 그냥 세상에 내놓고 내가 모자란 게 있으면 지식을 좀 담아서 가면 되는 거야.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지금 온실이야. 그럼 이때는 그전에는 거의 맞는데 그러면 지금 70년동안 지식과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. 그럼 사람들이 뭐냐면 이 네 분야에서 전부 다 지식을 다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식이 지금 멈춰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멘토에서 강의가 뭐랬냐면 지식인들이 똑똑한 지식인들이 다 지식을 갖춘 건 많은데 제대로 지금 올바르게 지식을 갖춘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지금 가졌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합쳐도 신량이 좀 더 몇 프로냐 하면 30% 신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저 하버드 도서관에 장서가 있는데 엄청나게 수만 건 있는데 그런 모든 장서를 다 합쳐라도 지식의 신량을 다 무게로 대면 0.1m 안 되게 전부 다 30% 신량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. 그럼 지금 왜 멘토가 똑똑한 지식이라는 말씀을 하냐면 지금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도 마찬가지고 불경도 마찬가지고 도경도 마찬가지고 스님이 지금 뭘 좀 하던가요? 불경 부처님이 말씀을 공부해요. 수천이 전에 지금 말씀을 갖다가 그러면 지금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경의 신량이 몇 프로냐 하면 30% 신량이에요. 지식을 신량이. 지금 목사님이 기독교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세요. 예수가 어떻고 지금 말씀하시면 돼요. 이 성경의 신량을 다 합쳐보면 이것도 몇 프로냐 하면 정확하게 30%라. 그럼 세상에 도인들이 전부 다 도파해서 좀 더 지식을 지금 노려놨는데 내 논리와 지금 지식을 다 만들어 놓은 게 몇 프로짜리냐 하면 정확하게 30%짜리예요. 그런데 지금 지식은 뭐냐면 신량이 이만큼 와있어요. 이만큼 와있다는 것은 지금 30% 시대가 아니고 70% 신량의 시대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가 와야 되냐면 지식이 맞다면, 바른 지식이 맞다면 정확하게 70% 신량을 지금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시대는 지금 후초시대 2013년도가 왔는데 지식인들이 지식을 바르게 갖추지 못하고 옛날 책 속에 성경, 불경, 도경 학교 지식이 지금 멈춰있다 보니까 몇 프로 와있냐면 30, 40% 와있는 거예요. 그럼 30, 40, 40% 뭐냐면 내가 지식과 논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신량은 뭐냐면 정확하게 70% 왔어요. 그럼 70% 왔으면 지금 몇 프로짜리 신량을 갖춰야 돼요? 70%짜리 신량을 갖춰야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바른 지식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바른 지식이 지금 없다는 거죠. 그러면 지금 목사님의 말씀이 스님의 말씀이, 도인의 말씀이, 대학 교수님도 말씀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계 최고 전명인사 교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좀 더 몇 프로짜리 신량이냐면 30%짜리 신량을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이거 가지고는 70% 신량 시대를 갖다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러면 스님이 지금 뭐 했냐면 불경이 다 위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성경, 도경, 모든 걸 좀 더 모아야 돼. 사회에 있는 지식까지 전부 다 먹어야 돼요. 후쿵 먹어야지만 내가 70% 시대를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.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.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뭐 이런 성경 말씀이 최고라고 지금 준할 게 아니고 이걸 진리야 주장하면 나는 여기 가치 있는 사람이 절대 내가 지식의 신량이 터진 사람이 아니거든. 그럼 목사님도 뭐 해야 되냐면 저 불경의 말씀, 도경의 말씀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 지식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내 신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. 키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회를 전부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죠. 도파도 마찬가지예요.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박사도 마찬가지예요.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네가 아무리 많이 갖춰도 내 분야에서 전부 다 30, 40% 진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70% 이 진량인 시대를 절대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런데 전부 다 내가 최고래. 내가 지식인이래. 그럼 지식인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죠. 지식인이 아니고 내 분야에서 30% 전문성을 갖춘 뭐냐면 전문인이 될 수 있어도 절대 지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정확한 지식이란 말소리를 들으려면 네가 70% 진량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것도 좀 먹고 저것도 좀 먹고 다 먹어야 돼.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좀 먹고 사람을 좀 알고 그다음에 인류 좀 알아가고 우주도 알고 은하계도 알고 전부 다 별들도 알고 다 알아야 돼요. 이거 다 알면은 뭐냐면 세상을 공부했다. 우주를 공부했다. 이렇게 된 거죠. 이게 바로 뭐냐면 진리거든요. 지금 멘토가 지금 설악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전무성 있는 분야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것 이 사회를 바르게 접근하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법 또 우주, 은하계 전부 다 다르거든요. 하나님도 다르죠. 신도 다르죠. 사촌도 다르죠. 전부 다 뭐냐면 조금 조금씩 전부 다 뭐냐면 모든 분야에 전부 다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전부 다 판을 다 깔아 놓은 거예요. 그럼 이걸 다 먹었을 때 이 사람이 어땠냐면 내가 지금 70% 지식을 다 찬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진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쫙이 들어와요. 그러면 내가 30, 40% 지식을 갖추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 진리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잘 먹으면 모든 분야에 전부 다 골고루 다 들어오기 때문에 70% 진량이 다 찰 수가 있다는 거지. 그럼 70% 진량이라도 차이지만 내가 뭐라 했어야지 지식이. 그럼 지식을 내가 다 먹었으면요. 나중에 멘토의 진리가 지금 이게 뭐가 들어오냐면 나중에 이제 자연의 이치로 들어와요. 왜? 전부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논리, 상실을 갖다가 자연의 법칙으로 다 풀어가서 주기 때문에 처음엔 내 지식의 진량이 모자라가지고 전부 다 지기로 들어오거든요. 지게 바로 뭐냐면 일반 지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근데 모든 분야에 전부 다 골고루 들어와. 근데 이거 70% 압이 딱 찼네. 압이 차는 순간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 되게 물리가 터지면서 나중에 멘토님이 법무를 들으면 이게 뭘로 들었냐. 왜? 자연의 법칙, 즉 진리로서 내가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지식이 아니고 교육이란 말 정확히 쓰는 거죠. 그럼 내가 진화할 때는 뭐냐면 지식이란 말을 안 썼어요. 그냥 진화 발전한 거야. 근데 내가 70년 동안 내가 70년 올 때까지 전부 다 발전을 한 거거든. 근데 내가 팽창을 하는데 팽창하려면 뭐냐. 진리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교육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진량이 엄청나게 팽창할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팽창한 사람은 이 사회를 전부 다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돼. 그래서 전부 다 지도자라는 말 쓰잖아. 멘토라는 말 쓰고 스승이란 말 쓰고. 그럼 이 지식인들을 내가 바르게 이끌어 가려면 어떤 지식을 갖춰야 돼요? 진리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. 그러면 네가 지금 교육을 받는 전 단계가 바로 뭐냐면 내가 갖추고 있는 3, 4, 10%의 지식을 갖다가 더 채워가지고 어떻게 골고루 다 섭취를 해가지고 지식을 70%를 딱 채우고 있죠. 그러면 그다음부터 전부 다 우주의 법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영혼의 진량은 엄청나게 좋아. 그럼 이 70%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, 지식인들을 전부 다 내가 이끌어줄 수 있는 힘도 있죠. 저 차원계에 있는 신도 이끌어줄 수 있는 힘도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네 영혼의 진량이 엄청나게 지금 충만해 있는 거야.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.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, 불경, 도경을 가지고 내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 짜고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데 이건 몇 프로의 진량이에요? 30% 진량이 때문에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안 돼. 네 기독교에 오는 신도들은 네가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. 그건 스님도 마찬가지야. 도인도 마찬가지고. 교수님, 박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전문이에요. 목사는 뭐의 전문이에요? 성경의 전문이에요. 스님이 뭐냐면 불경의 전문이에요. 저 도파의 도예는 뭐냐면 도예에 대해서 전부 다 전문이 되기 때문에 전문이 정확하게 뭐냐면 3, 40%의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은 바른 지식이 됐다면 진짜 올바른 지식이 맞다면 70%의 진량을 정확하게 갖춰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골고루 다 먹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네 분야의 전문의를 전부 다 딱 멈춰 있는 거예요. 멈춰 있기 때문에 70% 진량의 시대가 왔는데 이 지식 사회를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돼요? 안 돼요. 절대 그렇게 지금 안 될 겸 돼 있어요. 왜? 지식은 내가 지금 뭐냐면 보면 아는 거거든요. 들으면 아는 거야. 그러면 지식인들은 뭐냐면 지금 3, 40% 지식인들은 진량이 낮기 때문에 물리가 안 터져가지고 상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안 나와 지혜가 안 나와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똑똑하고 잘난 건 맞는데 똑똑한 지식인은 분명히 맞는데 상대한테 들어야지 알아요. 그리고 책을 봐야 알아.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뭐 보고 해야 돼요? 책 보고 하잖아요. 학교 선생님들이 뭐 보고 해야 돼요? 책 보고 수업하잖아요. 왜? 전부 다 너 분야에서 네가 전문인은 맞는데 뭐 해야 되냐면 봐야 아는 거지. 책을 봐야 알고 들어야 아는 거죠. 그러면 책을 안 보고 내가 상대한테 말을 안 들었을 때 네가 안에서 네 영혼의 스스로 물려 터져가지고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 한마디에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런데 멘토는 나와야 안 나와요? 상대가 물으면 정확하게 나오잖아. 이 책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옆에 컴퓨터 켜놨을 거야. 아니면 대문 깔아가지고 할 거야. 쳐다보면서 할 거야. 내가 쳐다보면서 하는 거야? 아니에요.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.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이해되게끔 정말 상대한테 지혜를 정확하게 털 때는 뭐냐면 지식도 70% 갖추고 자연의 법칙도 정확하게 30%가 들어가가지고 3대 7의 물리가 터지면 상대한테 정확하게 지혜를 열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절대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? 네가 나한테 말하니까 들어서 알고 내가 책을 보니까 책을 봐서 하는 거지 봐서 들어서 알 수 있는 그 힘은 있어도 내 안에서 내 실량이 차가지고 물리가 터져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이해시기고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 한마디는 절대 쏟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. 그거는 뭐냐면 3대 7의 법칙에서 지식 70%와 자연의 법칙 30%가 들어와야지만 물리가 터져야지만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 한마디 쓰이고 상대가 들었을 때 새로운 지식이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새로운 지식이고 새로운 답이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인생 교육을 지금 받는 거거든요.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. 왜 지금 목사들이 힘들고 선임도 힘들고 도인들이 힘들고 대학 교수도 힘들고 박사들이 힘들까 왜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저렇게 순환을 켜갈 수밖에 없지? 질량을 합쳐서 다 몇 프로예요? 30% 질량이기 때문에 지금 70% 시대를 갖다가 끌고 가려고 하면 학생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돼요? 내가 욕심으로. 그래서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. 욕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욕심을 버려야 해서 버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욕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30% 질량을 가지고 지금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뭐하냐면 학생들을 지금 이끌어 가는데 얘들은 대학 수업 받으러 오기 전에 뭐냐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봤고 인터넷하고 유튜브에서 다 봤어요. 유튜브에서 다 본 내용을 갖다가 대학 교수님이 똑같이 지금 리바이버를 지금 반복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뭐라 하냐면 졸고 있어요. 속으로 뭐라 하냐면 그거 어제 유튜브에서 다 봤거든요. 인터넷에 들어가 봤는데 그거 다 있는데요. 하버드 교수님이 유튜브에 강의 찍어서 다 올려놨는데 다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대학 교수가 지금 내려갔다가 지금 가르치려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안 듣는 거야. 지금 대학생들이 어땠냐면 전부 다 학교 들어가면 전부 다 조금 있으면요. 한 1학년 좀 지나면 전부 다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고 전부 다 그만둬. 요즘 초등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학교 가야 하려면 엄마한테 뭐라 하냐 학교 왜 가는데 따져요. 학교 가면 배울 게 없는데 초등학생이 그런 말 한다니까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요. 중고등학교에 다닌에도 엄청나게 재밌었어. 다 칠까방 매우 친구 만나고 지식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엄청나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조그만한 애들도 그래요.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저 4살짜리 유촌이 뭐냐 엄마가 아침에 유촌 가라 하면 뭐냐 가방 좀 뭐냐 싫어 안가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왜 가는데 이래요 지금 4살짜리가 그럼 4살짜리 유촌이 지금 학교 왜 가는데 하고 그럼 고등학생들 어떨까요 고등학생들이 학교 갈 이유가 없어요. 왜 학교 가봐야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치는 질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왜 낮은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질량이 뭐냐면 3,40%인데 이 3,40%도 뭐냐 하면 내가 4번대 다닐 때 30년 전에 그거 했던 것 같다 30년 지났는데 나는 질량이 한 번도 안 찾았는데 그 30년 지났는데 내가 4번대 다닐 때 내가 배웠던 지식을 갖다가 지금 애들한테 주입시켜 있는 거야 그럼 애들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애들은요 학교 다니면서 계속 스마트폼에서 나는 공부를 해서 연구를 좀 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어 근데 학교 선생님들 대학교 선생님들 뭐냐면요 철가방이잖아요 그죠 철밥통이잖아 이거 절대 누가 내 밥그릇 안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,40년 전의 것 같다 계속 우라모드 이거 갖다 말할 사람이 없어 왜 내리 짤을 사람이었거든 왜 철밥통이라 결국 공무원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